늦은 밤 경주의 한옥 민박집. 한밤중에 눈을 뜬 한 독일 여자 한 명이 짜증을 부리면서 투덜거리고 있는데요. 친구의 추천으로 한국에 오게 된 그녀는 한국이 살기도 좋고 여행도 다니기 좋은 선진국이라는 친구의 말을 믿고 이곳에 왔지만 어떻게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게 없을 수 있냐면서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분 뒤 그녀의 이런 짜증은 곧 놀라움을 바뀌고 마는데요. 과연 그녀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짜증을 냈던 것일까요? 그리고 짜증이 놀라움으로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름방학을 맞아 얼마 전 한국에 갔다 온 독일 대학생 줄리아 레만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을 가게 된 것은 친구의 추천 때문이었는데요. 원래대로라면 여름방학 때 이탈리아로 가족과 함께 한 달간 바캉스를 보낼 예정이었지만 요즘 유럽 휴양지 바가지 물가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해외여행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이탈리아에 가지 않고 가까운 근교로 여행 가신다고 하셔서 저는 일주일만 부모님이랑 같이 있다가 다른 나라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유럽 물가가 너무 비싸니 아시아 쪽이면 괜찮지 않을까 싶었죠. 저는 원래는 대학교 1학년 때 친구와 함께 갔던 적이 있는 일본에 다시 갈까 고민 중이었지만 친구가 한국을 추천하더군요. 한국이 일본보다는 그래도 영어가 좀 더 통하고 기술적으로 더 발달되어 있는 나라라 훨씬 편리하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솔깃해졌습니다. 일본은 음식도 맛있고 볼거리가 많은 나라였지만 아날로그도 정도가 있지 너무 구식을 고집하다 보니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결제할 때 몇몇 프랜차이즈를 제외하고는 카드가 안 된다면서 현금을 받는 가게들도 많고 와이파이 속도도 너무 느린데 심지어 그마저 유료인 가게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일본이 생각보다 영어 실력이 좀 많이 떨어지고 외국인을 위한 인프라가 좀 부족했습니다. 보통 아무리 영어를 못 쓰는 나라들이라고 할지라도 관광지에서는 외국인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가게 주인들도 여행에 필요한 외국어를 배우는 편이고 간판이나 표지판에도 외국어가 쓰여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일본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신기하게도 몇몇 장소에서는 간판이나 메뉴판에 한국어를 써놓은 곳들이 있었는데 외국인 관광객을 배려했다기보다는 요즘 일본이 한류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은 탓에 이렇게 해놓는 가게들이 늘었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저는 친구의 말을 듣고 기대를 품고 한국으로 향했는데요. 저의 목적지는 경주였습니다. K-POP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주로 서울을 먼저 여행하는 모양이었지만 저는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유적지 위주의 탐방을 선호하기 때문에 문화재가 많다는 경주라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바삐 돌아다니면서 온갖 관광지를 돌아다녔습니다. 가장 먼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불국사와 석굴암을 보았는데요. 사진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보는 것은 감동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 장대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압권이었죠. 그 외에도 첨성대, 천마총 등 다른 문화재들도 구경하고 양동마을 같은 한국 전통 가옥이 보존된 곳도 구경했는데요. 높직한 언덕에 기와집과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이 자연과 잘 어우러진 아름답고 소박한 모습이라 보기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양동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처음 보는 신기한 견종도 보았는데 꼬리가 아주 짧고 앙증맞더군요. 순한 개인지 저에게 먼저 다가오길래 머리를 쓰다듬자 옆에 있던 친절한 한국인 아저씨께서 영어로 동경이라는 경주시의 토종 강아지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는 독일인이었지만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는 편이라 어렵지 않게 알아먹을 수 있었죠. 동경이란 강아지는 관광객들이 많이 온 게 신났는지 이리저리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애교를 부리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여행 한가운데서도 가장 기억에 남은 것은 저녁에 본 안압지였는데요. 인터넷 리뷰를 보니 꼭 안압지는 저녁에 봐야 한다고 해서 다른 문화재들을 다 보고 맨 나중에 안압지를 구경 갔었는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전통적이면서도 화려한 느낌의 한국 건축물이 빛을 뿜는 모습은 신비로워 보였고 연못에 비친 안압지의 모습 또한 탄성이 나올 정도로 예뻤습니다. 이렇게 안압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마침내 한민박집으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간 곳은 한옥 민박집으로 조그마한 정원과 함께 고진억한 분위기가 너무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경주의 특색을 표현하듯 정원 중간에 있는 앙증맞은 석탑도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마침내 한옥의 방 안에 들어온 저는 인터넷에서 봤던 것처럼 이부자리를 깔아봤는데요. 그걸 보니까 제가 확실히 한국식 집에서 자는구나 싶어 가슴이 설렜습니다. 보통 유럽은 침대 문화다 보니 이렇게 바닥에서 잘 일이 거의 없으니까요. 저는 한옥집에 짐을 내려놓은 뒤 민박집 근처 식당에서 한옥물회를 먹었습니다. 원래 한국에서는 해산물을 포뜬 회를 즐겨 먹는다는데 경주에서는 소면과 육회를 함께 먹는다더군요. 나름 식을 잘 먹지 않은 저는 과연 제가 이걸 먹을 수 있을지 걱정스러웠지만 인터넷에서 극찬하는 만큼 용기를 내어 하니 먹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쫄깃하고 부드러운 맛이 입안에서 아주 그냥 사르르 녹는 것이 자꾸 손이 갔습니다. 초밥도 안 먹던 제가 날고기를 먹다니. 저희 부모님이 아시면 얼마나 놀랄까요. 그렇게 맛있게 밥을 먹은 뒤 산책을 좀 하다가 다시 민박집으로 들어가 샤워를 한 저는 눈을 감자마자 바로 고라떨어져 버렸습니다. 워낙 많은 곳을 돌아다녔다 보니 피곤한 상태였죠. 그런데 고요한 밤이 되었을 때 저도 모르게 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한국은 밤인데도 날씨가 무척 더웠습니다. 요즘은 이상기후 때문에 독일도 예전보다 여름기온이 많이 올라가서 후덥지근한데 그래도 제가 사는 곳은 산간지방이라 독일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덜 더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독일에서도 좀 더운 지역에 갔을 때 잘 못 버티는 편이었는데 한국도 여름기온이 높은 나라다 보니 더위 때문에 잠에서 깬 것 같았어요. 이 당시엔 잘 몰랐는데 이때가 한국에서 폭염경보가 내려졌던 시기였습니다. 경주도 36도까지 올라가고 그러던 시기였으니까 저같이 여름이 시원한 곳에서 온 사람이 어떻게 버티겠나요? 저는 선풍기라도 없나 두리번거렸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더위에 선풍기도 없을 수 있나 싶었습니다. 독일도 작년부터는 폭염 때문에 선풍기를 사는 집들이 많아졌거든요. 근데 어떻게 한국 같은 나라가 없을 수 있을까요? 못 사는 나라도 아니고 선진국에서 그 정도 가전제품도 없다니 저는 휴대폰을 켜고 시간을 받습니다. 시간은 벌써 밤 11시 50분 이 시간이면 민박집 주인한테 연락하기도 민폐인 시간입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결국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 나와 부채질해도 날씨는 덥게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꼭 선풍기 어딨느냐고 물어봐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죠. 그런데 갑자기 이 밤중에 인기척이 들리더니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불쑥 튀어나오는 겁니다. 깜짝 놀란 저는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곧이어 민박집 주인이라는 걸 알고 안심했습니다. 그는 일찍 주무시는 것 같더니 아직도 안 주무시고 계셨냐고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저는 너무 더워서 바깥으로 나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민박집에 선풍기는 없냐고 물었죠. 그러나 민박집 주인은 동그레진 눈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 안에 에어컨 리모컨 있는데 못 보셨어요? 선풍기도 있긴 한데 에어컨 있으니 다들 잘 안 쓰시기도 하고 워낙 오래되어서 새로 하나 사려고 창고에 들여놓아 버렸거든요. 에어컨이요? 방 안에서 본 적 없는데요. 저는 그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가 무슨 호텔도 아니고 민박집인데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다니 심지어 독일에서는 호텔에도 에어컨이 없는 곳이 상당한데 말입니다. 그는 제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게 에어컨이었다니 저는 당연히 환기 구멍이나 이런 걸로 생각했거든요. 민박집 주인은 한국에서는 에어컨의 형태가 다양해서 벽걸이형이나 스탠드형도 있고 이런 시스템 에어컨도 많이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을 사용하면 실외기 한 대만 있어도 여러 곳에 바람을 보낼 수 있고 거추장스럽게 에어컨이 공간을 차지할 일도 없어서 편하다고 하더군요. 그는 서랍장 위에 올려져 있던 리모컨으로 에어컨을 틀어주었습니다. 이제 시원해질 거라고 하면서 온도를 더 낮추고 싶거나 올리고 싶으면 여기 버튼을 누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민박집 주인이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방 안에서는 찬 기운이 돌았고 10분 후에는 아까 쪄죽을 것 같았던 방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시원해졌습니다. 저한테는 천장에서 찬 공기가 나온다는 것이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독일은 정말 에어컨을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풀옵션의 전망 좋은 월세방에서도 에어컨은 찾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살면서 딱 두 친구가 에어컨을 쓰는 걸 본 적 있는데 이런 형태가 아닌 이동식 에어컨을 썼습니다. 근데 썩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게 일단 엄청 시끄럽고 선풍기보다는 좀 더 낫긴 하지만 엄청 시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말은 안 했지만 이 돈 주고 살 물건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죠. 그러나 시스템 에어컨이라는 걸 써보니 왜 사람들이 에어컨을 쓰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에서 에어컨은 엄청 흔한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민박집에 에어컨이 있는 게 특수한 케이스인 줄 알았는데 다음날 머물게 된 초가집 민박집에도 에어컨이 있더군요. 다만 어제 보았던 것과 다르게 벽에 걸려진 형태였는데 이것 또한 틀어보니 무척 시원했습니다. 더 신기했던 것은 휴대폰으로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에어컨 리모컨이 없어서 민박집 주인을 부르니 휴대폰으로 에어컨을 먼저 켠 다음 방안을 뒤지시더군요. 제가 깜짝 놀라 어떻게 했냐고 물으니 원래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으면 휴대폰으로 어플을 깔아 에어컨 온도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서랍장 밑에 들어가 있는 에어컨 리모컨을 찾았다면서 어쩌다 여기 들어갔는지 모르겠다고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인터넷을 찾아보니 한국에서는 오히려 에어컨이 없는 가정이 드문 축에 속하며 그래서인지 에어컨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즐긴 에어컨의 시원한 맛을 잊지 못한 저는 독일에 돌아온 후에도 더운 낮이면 한국에서 맛보았던 시원한 바람이 자꾸 생각나는데요. 이번 여름에는 이미 늦었으니 에어컨을 사기 어렵겠지만 다음 해 봄에는 미리 설치를 해놓고 쾌적한 하루를 보내야겠습니다. 난생 처음 써본 시스템 에어컨에 한눈에 반한 독일 여성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클립뉴스는 언제나 재밌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 부탁드립니다.